아 진짜 개 면허 감독님 참으세요 이러들 한두 분도 아니고 숙소 컨디션도 엉망이오 지들은 본 경기장에서 연습하고 우리는 에어컨도 안 나오면 다 낡아 빠진 경기장에서 연습하라고 하고 이 자신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얘는 딱 하나지 뭐 한세윤 어떻게든 이거 싶은 거야 수단만 뭐 안 가리고 어떻게 해요 세윤이 안 그래도 5, 2 공격 실패 때 환호는 개매러 아닌가요? 대가가 있으면 빨리 아유를 하겠냐 오늘은 진짜 걱정되는데요